오늘 승리의 주역, 이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나오면 곤란하죠. 조재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하기가 너무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4대0 경기를 한 것 같아서요. 좀 업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경기를 하다가 물론 잘 풀리기도 하고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경기가 좀 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2세트에서 10연속 공타가 나왔을 때는 1세트의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고 좀 가라앉는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벤치에서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초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2세트에 이제 뭐 득점 찬스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상대팀에서도 공이 좀 어렵게 쓰고 저희도 좀 어렵게 쓰고 그래가지고 찬스를 한 번만 잡으면은 그러면은 좀 좋은 결과가 2세트에서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2세트만 잡으면은 또 우리 팀은 또 3세트, 4세트 강하게 갈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 천신망인 것 끝에 2세트를 잡은 게 진짜 다행이었습니다. 아, 4대0 대승리 축하드리고요. 2세트에서 이제 김보미 선수가 마지막에 투뱅크 샷을 시도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벤치 타임아웃 시간에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아, 저는 이제 단쿠션, 장쿠션 해가지고 길게 보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김보미 선수가 생각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저 안쪽에서 봤을 때 자세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어, 저는 저거 자세 나와요. 두께 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길래 그럼 쳐 하고 저는 들어왔죠. 아, 그랬군요. 3세트 때 조재호 선수가 또 멋진 공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끌어서 치는 옆돌리기를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브릿지를, 이렇게 오픈브릿지를 사용하면서 끌어치는 이유라든지 혹은 이런 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저 공은 제가 좀 즐겨 치는 공이기는 한데 아, 저 공이 그냥 큐 높이가 수평으로 유지하면 절대 저렇게 안 날라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라운드를 살짝 그려가지고 또 마세이성으로 끌어치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좀 즐겨 치는 공인데 좀 자신이, 이제 스타트이기도 하고 하니까 일단 수비적으로 가지 말고 좀 자신 있게 가자, 칠 수 있는 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또 맞아줬네요. 네, 맞은 다음에 누가 정말 잡아당기듯이 공 모양이 나와서 저희끼리 누가 잡아당긴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보기 좋은 공이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트 얘기를 잠깐 또 하자면은 선수들이 방송 경기에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어려운 경기가 계속 나오다 보면 좀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러면 벤치에서도 뭔가 뒤에서 얘기를 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벤치 타임아웃 때 얘기를 해 주거나 할 만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조지호 선수가 어떤 주문 같은 걸 해 준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관중분들 많이 오셨을 때 시합을 하는 게 저도 떨리는데 여자 선수들은 아마 좀 더 떨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경험치가 좀 많이 쌓이면 어후 경험치가 좀 많이 쌓이면 나중에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칠 수 있고 좀 신경 들쓰고 칠 수 있으니까 꼭 오늘 이번 시합 때 꼭 해결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런 좋은 시합장에서 이렇게 시합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정수빈 선수가 출전을 안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지금 4라운드 순위뿐만이 아니라 전체 리그 순위에서 이번 라운드 시작할 때는 이제 1위와 승점 3점 차의 2위였는데 지금은 승점 차는 별로 안 나지만 4위까지 내려온 상황이어서 이제는 승리를 해서 약간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제 뭐 순위도 약간 떨어지고 라인업도 변화를 해서 지금은 이제 좀 총력전으로 가는 거냐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리더 입장에서 오더를 짜게 됐는데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이제 저희도 이제 포스트 시즌을 바라보고 이제 포메이션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데 최고로 좋은 어떤 시스템이 가장 좋을지는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 이제 컨디션이 제일 좋은 선수를 좀 위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두 번 나왔습니다. 오늘 뭐 조재우 선수는 최고였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조재우 선수가 오늘 뱅킹을 할 때 엎드리자마자 거의 바로 팍 하고 나갔는데 정말 차이 없이 딱 멈춰서 이것도 루틴대로 정확하게 외워놓은 대로 간 건가 아니면 지금 감이 좋아서 간 건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자신만의 루틴대로 갔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늦게 친 적이 거의 없죠. 저는 제가 생각한 그립 위치 잡아서 어떤 스트로크를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조재우 선수의 대화량은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주셨고 또 좋은 성적으로 많이 찾아주신 팬들 앞에서 그 결과로 보여주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경기를 해서 포스트 시즌 잘 준비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